본인 입으로 얘기했죠. 아우리 사과 같다고. 네. 왜 그랬을까요? 제가 그때 아니 뭐 인터뷰를 하다가 뭐 궁 때 얘기가 나왔어요. 근데 제가 아무래도 첫 작품이고 막 좀 막 너무 막 부족하잖아요. 안 그래도 배우들은 본인 걸 잘 못 봐요. 대부분은. 좀 민망하죠. 근데 궁이 사골궁이라고 그러잖아요. 진짜 많이 재방송하고 사랑해주셔서 그랬는데 그걸 못 보겠다가 올해부터인가 이제 37부터 그걸 우연히 요즘에 어떤 별스타그램 이런데 인별에 이렇게 뭐 별스타면 겹쳤네요. 말이 죄송합니다. 괜찮아요. 네. 인별에 이게 막 움짤이 막 있잖아요. 근데 그게 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봤더니 세월이 꽤 지났나 봐요. 되게 너무 풋풋하더라고요. 애기잖아요. 그때 24살이었는데 그래서 어떤 기분이 드시냐 해서 아 되게 풋풋하고 이게 또 어떻게 말하는데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살았었어요.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우리 사과라고 부르셔서 아우리 사과 같았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게 별명이 돼가지고. 가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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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들마